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여러분 제 첫번째 솔로앨범 퍼쉬러쉬 잘 듣고 계신가요?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 이채연이 카페 매니저로 변신하여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 4시 30분 두 회차에 거쳐 합정 사운드웨이브 3층 카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응모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가 카페 매니저로 변신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